네, 저는 세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김준원 교수입니다. 저희 세한대학교 교품은 한마디로 실사구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도 학교의 합풍에 걸맞게 실사구시형, 그러니까 실전적인 경영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과의 교육 목적입니다. 이런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 특성화 전략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이죠. 국제 기준에 걸맞는 학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국제무대회에 나갔을 때 언어 소통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기본적으로 경영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학,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같은 것. 그리고 표준적인 경영학, 경영학 원론, 통계 분석, 마케팅, 파이낸스, 국제경영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특징은 그런 경제경영의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까지 분석하는 자산관리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역 연구도 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미국 지역 연구 그런 특화된 분야도 세부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실무, 경영, 전문 지식을 갖추고 무대에 나갈 때는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로도 나갈 수 있겠죠. 사실 저희 과가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진들은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갈 수 있겠고 금융기관, 연구소, 컨설팅 회사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몇 의지가 강하고 학부열에 불타진 학생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대학의 대학원에 또 진학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저희 세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여러분들을 국제 무대에서 아주 자신있게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 전문가도 좋고 금융 전문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실무적인 경영 지식은 물론이고 외국어 구사 능력까지 갖춰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하고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언어 연수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유학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 인턴 역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해서 여러분들 앞날에 큰 영광이 있도록 저희 세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교수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